낭자만 보면 소윤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거 어찌하냔 말이여 낭자라나 이걸 해달라는 거자냥 낭자만 보면 소윤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걸 어찌하냔 말이여 낭자 나를 안아줄 수 있겠어 부끄럽다냐 부끄럽다냐 저리 가라냐 귀여운 보전? 귀여운 보전 아니 원하지 않을 거 같다냐 원하시냐 혹시 말이라냐 혹시 원하냐 그런 거 좋아하냐 그런 취향이냐 고려해드리겠다냐 그런 취향이면 고려해드리겠다냐 그런 거 좋아하냐 왜 좋아하냐 진짜 1주년이니까 해드린다냐 1주년이니까 1주년 아니었으면 특도 없다냐 낭자 낭자만 보면 소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걸 어찌하냔 말이여 낭자 낭자 나를 안아줄 수 있겠어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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